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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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관에 앉아있었더니 허리가 아프네 아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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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오늘 가족끼리 다같이 오늘 영화 보니까 재밌었다 그치? 응 오늘 그 영화 이름 뭐 뭐더라? 보스베이비인가? 음 그거 재밌더라 애들아 와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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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인가 보다! 아빠 무슨 벌이 저렇게 공격을 해? 몰라 몰라 나도 몰라 아! 오지마! 내 머리야! 야 저거 벌이 왜이러해 저거 이 벌이냐 저거? 이거 뭐야 저거? 아빠 이거 옆집에 옆집에 벌집 생겼다 벌집 야! 옆집에 옆집 지붕에 벌집이 저렇게 크게 생겼어? 완전 크다 얘들아 빨리 집에 들어가자 벌이한테 쏘이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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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악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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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내가 살려주세요!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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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여보 어! 아니 이거 요즘엔 봄철이 다가오긴 하나봐 어? 아이 그러니까 아니 옆집에 벌집이 저렇게 크게 생길 줄은 그러니까 말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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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머나 세상에 어 이제 벌써 이제 꽃도 피고 나비도 나올 때가 된 건가? 드디어 봄이 온 건가? 우아 아.. 근데 그나저나 옆집에 벌집이 생겨서 큰일이네 그니까 저런거 보이면 다 떼버려야겠다 나중에 아유 그래도 떼면 안돼요 벌한테 쏘이면은 어? 병원에 입원해야되요 아 진짜 벌한테 많이 쏘이면은 어지럽고 구토도 한다고 어휴 이거 위험한데 여보 그나저나 큰일이야 어? 응 애들이 벌한테 쏘이면은 팅팅 붓고 애들한테도 위험할텐데 어떡하지 아이 그래.. 그러니까 너희들도 옆집 지나갈 때 조심조심해서 지나다녀 괜히 벌한테 가까이 가서 막 다치지말고 그래그래 알았지 요리 알았지? 알았어! 응 조심해야돼 벌한테 쏘이면 안돼 벌이 보이면은 도망가고 알았지? 알았어 뭐 귀엽다고 만지면 안된다고 어? 알았어 안귀여워 안귀여워? 요리도 안귀여워 그러면 나귀여운데 응응응응응 어쨌든 오늘 밤도 늦었고 영화도 못고 피곤했으니까 이제 올라와서 자자 얘들아 씻고 자야돼 나아 야 야 봉수도 이빨 씻고 자야돼 너 이빨 닦고 자 알았어? 앗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아 너 아까 콜라보한테 이빨 다 썩었어 잘해 여보 여보 우리도 자 응 우리도 자긴 자야되는데 아 나 이거 여보 나는 근데 벌 못잡는거 아니잖아 되게 무서워 애나 벌 아이 그런게 어딨어 여보 그냥 잡으면 되지 뭐 어렵다고 나 어렸어 나 쏘여가지고 겁이 많아요 하긴 여보는 저번에 펜션 놀라가지고 지네도 못잡았지? 응응응 아 지네는 엄청 무서워 근데 여보 있잖아 어 우리집 지붕에는 벌집같은거 없겠지 아유 없지 없지 그치 그치 아이 그래 그래 여보 시간 늦었는데 우리 자자우 그래요 얼른 자요 자자자자 나 먼저 누울게 아이 이거 벌 덜가면 무서워 죽겠네 아유 잘겠다 우오오오오오 뷰아 으아하 오늘 영화 재미있었다 그치 음 재미있롤 에이 졸라 이제 우리 잘 affir Lehr 자자 아 뭐지? 방금 대단금 했는데 어 뭐야 볼 쪽에 이상한 게 났잖아 뭐지? 아! 벌이잖아! 나 쏘인 거야 오빠! 일어나 일어나 아 뭐야 귀찮게 뭐야 벌 들어왔어 벌! 에? 벌이 어딨어 벌이? 여기! 나 벌 쏘였다고 도망가 아! 벌이야! 아파! 벌이야 벌! 다! 벌이야 벌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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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척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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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한 번 불렸어요 척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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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벌이야 벌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절로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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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야 빨리 들어와 버리자 야 요리 빨리 들어오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뭔일이야 아 여우 못봤어 아 나 못봤어 뭔데 우리집 우리집 안에 벌이 있다니까 나 봤어 내가 잠결에 봤는데 잠결인가 꿈인가 이게 뭐지 꿈이야 얘들아 아니 요리 얼굴이 왜그래 물렸다고 아이고 아 이거 어디에 문준다 야 야 범수야 야 벌이 어디 있었는데 이렇게 왔어 밖에 들어왔어 나는 잡고 있었는데 요리가 갑자기 깨웠어 요리가 안 아프지 아빠 따끔하겠는데 아이 이거 요리가 안 울고 잘 참잖아 근데 아이 여보 여보 아무래도 우리집안에 벌이 있는거 같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렇구나 여보가 좀 잡아줘야겠는데 아 아 귀찮게 왜그래 짜증나게 정말 아 여보 바퀴벌레도 잘 잡잖아 벌 좀 잡아줘 아 여보도 가끔씩은 벌 같은 것도 잡고 해야지 허구한내 나만 잡고 나 없으면 어떻게 살라 그래 나 벌 못.. 나 벌 무서워하는거 알잖아 여보 아이 잡을 수 있어 밑에 창고에 어? 어어 그 그 그 그 그 뭐야 파리채 있어 파리채로 그냥 잡어 그냥 어 파리채 오오 얘들아 아무래도 안되겠다 벌을 좀 잡아야겠는데 아빠랑 같이 가자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아이 할 수 있어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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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 아빠 안 믿고 따라와 아빠가 잡아줄게 아 아래층에 파리채 있으니까 파리채를 잡으면 돼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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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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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파리채가 있었는데 어 여기 그것도 있네 그거 그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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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한테 안 쏘이는 거 있잖아 이거 어 좋아 어 이거 파리채도 있어 파리채 얘들아 파리채 파리채 어 파리채를 잡으면 되겠다 그치 응 근데 벌이 한마리밖에 없어서 잡을만 할거야 봅수야 저쪽 간다 어어 아 왜 집에 벌이 있는거야 이거 애들 알아 옆집이 덜 들어와서 그런가 아니 창문도 안 열어놨고 문도 안 열어놨는데 벌이 있을일이 없는데 어휴 빨리 잡자 우리 그래도 장비를 적용할 수 있게 아이 괜찮아 어차피 벌을 놓고 한마리밖에 없으니까 할만해 3대1이잖아 할만한 싸움이야 벌이 있으면 안되는데 어딨지 안 났는데 어디서 났지 벌이 에잇 간다 아휴 어 니네 방엔 없는데 오빠 여기 없다니까 벌이 어딨지 어 벌소리가 들리는거 같은데 어디서 어 다락방인가 봐 다락방에 다락방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벌소리가 많이 들리지 얘들아 아무래도 다락방에 벌들이 한두마리가 아닌거 같애 느낌이 그래 아니 아이 가 봐.아빠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가 다락방에 벌집 있는거 아냐 아냐 아니야 갑바 그럴거 같은데 오우무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제대 잡아 잡아 파리치로 잡아 아 뭐야 이거 벌들 야 뭐야 오 벌들이 왜이렇게 많아 오오오오오오 벌 징그러워 죽겠네 앗 앗 앗 잡아 잡아 라여롬 발 잡아 야 벌이 왜 이렇게 많아? 어어어 타락방에 벌이었네요 뭐야 야 봉수! 이 배신자 녀석 혼자서 방에 숨어 있었다니 배신자 봉수 니가 뭐랬다고 벌이 다잡아 근데 이거 뭐야? 야 우리 집에 왜 다 벌집이야? 뭐가 맛있어 보여 이게 야 뭐야 이거 뭐야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다락방에 벌집이 있어 징그라 이거 아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이거 어쩌면 좋나? 얘들아 조음하고 있어? 아이 진짜 이거 어떻게 울던다 이거 아무래도 이거 다 불태우자 얘들아 어 위험하니까 왜왜 몰라 다락방에 벌집 천지야 천지 끌려버린거 같은데 아이 무슨 소리 하는거야 이게 돈이 얼만데 뭔 소리 하는거야 돈이 얼마라니 아 이거 타케 가야겠다 뭔데 이게 아 여보 이거 꿀이잖아 이거 집으로 꿀 만든다고 꿀 토종 벌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비싼건데 안돼 불태워야돼 잡느라 수고했어 아야 여보 잡느라 수고했어 어 저기 벌 한마리가 있는데 저것도 잡아야되는거 아냐 잡지마 또 우리 잡지마 왜왜 잡지마 우리 다락방이 또 꿀벌이 돼 벌집이 되면 어떻게 할라 그래 내 동족들을 여보 저것도 빨리 잡자 또 꿀잎 벌집이 되면 안되잖아 다락방이 여보 저것도 잡아야돼 언제 쏘일지 몰라 저거 잡아야돼 저 저 벌 아니 왜잡아 왜잡아 여보 잡지마 왜왜왜왜 저거 냅두면 또 집에다가 꿀 벌집 만들거 아니에요 그거 다 돈이 얼만데 아아 집에다가 벌을 키우자는거야 벌이랑 같이 살자는거야 집에서 아유 뭐 어때 이것도 다 돈이야 이게 얼만지 알아 월급보다 많아요 여튼 수고있어요 아 애들아 큰일났다 우리 이제 벌이랑 같이 밥먹어야돼 밥먹고 자고 아 아 이런 젠장 난 싫단 말이야 여보 빨리 가야 아 또 벌이 있어 아 여보 이게 뭐하는거야 어 뭐하는거냐 여보 먹어봐 한번 아 아 아 근데 맛은 좋아보이네 아니 비싼거야 맛은 좋잖아 기모띠 ologia 은 앨 monetary snap 물건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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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mn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